한글자막 by 박진희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 시작해보겠는데요.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감독님부터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드디어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또 우리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긴장도 되어보셨습니다. 아무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국가전의 교육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주실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.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떨리고 긴장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도혜정입니다.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우식입니다. 저희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많이 와주셔서 많이 긴장이 되네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기정혁을 맡은 박진남입니다.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우식역의 자매주입니다. 코스터랑 많이 만나서 놀라셨죠? 오늘 많이 이야기하면서 소시원하게 얘기하기도 한데 이게 얼마까지 얘기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.